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에 지금 오픈하기 전인데 아주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스마일러에 지금 크로코다일 개코 무리시 개코라고 하죠 이 개코가 들어왔는데요 이 개코 오늘 사육장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두둥 이렇게 알을 낳았네요 보이시나요? 저 위에 어떤 친구가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4마리의 무리시 개코가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을 낳았답니다 아주 알이 지금 크기가 아주 작아요 제 손톱 크기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를 아주아주 예쁘게 낳았구요 저희 지금 사육장 안에는 이렇게 스폰지 매트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 위에 나왔기 때문에 알이 무사히 저렇게 나아진 것 같구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아주아주 궁금하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에 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러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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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